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을 사용해서 장애인 단체, 탈부민 여성들과 자녀들, 고아들과 성교진 난민, 그리고 농아인과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앞장서서 돕고 있는 귀한 단체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청소년 자선단체인 VICC입니다. 이곳에 대표되시는 박민숙 사모님, 그리고 VICC 뉴스에 소속되어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조슈아 류 군과 또 김샤론 양, 또 김샤론 양의 어머니 되시는 김연정 학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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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긴장하지 마시고 다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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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네 분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제 옆에 계시는 우리 박민숙 사모님부터 본인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비전 뉴스 채리티 센터에서 디렉터로 섬기고 있는 박민숙 사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슈아 류이고요. 이제 VICC OC 갤러리 대표이고, 발렌티어 스테프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샤론이 엄마 김연정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디렉터분 계시고, 학부모님 계시고, 또 지금 LA 리더, OC 리더 두 학생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굉장히 또 설레이는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VICC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 단체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비전 뉴스 채리티 센터는 다민족 청소년 자선단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은 센터는 없는데요. 교회를 대관해서 오케스트라, 또 갤러리, 또 콰이어, 또 발렌티어 활동을 하고 있는 자선단체이고요. 어른들은 스태프와 또 보드 멤버들로 또 발렌티어를 돕는 어드바이저로 이렇게 들어와서 함께 협력해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른들은 보통 뒤에서 좀 협력해 주시는 헬퍼 느낌이고요. 청소년들이 앞장서서 어떤 사육을 이뤄나가는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VICC에서 지금 정기적으로 또 하시고 있는 사육이 있죠? 네, 작년에 저희가 발족된지는 지금 2017년에 발족을 했고 또 2022년에 비영리단체로 저희가 설립을 정식으로 하면서 사실은 비영리단체로는 한사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행정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행사가 이제 Monthly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해서 시도하고 있어요. 큰 행사로는 봄, 가을에 이벤트 그때는 이제 오케스트라, 과이어, 그 다음에 갤러리까지 함께하는 두 기둥이죠. 큰 스탬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제 또 Monthly는 세미나도 있고 또 멕시코 선교처럼 난민들 선교도 있고 또 이번에 오늘 소개하는 6월에는 특별한 또 이렇게 행사가 있게 됐네요. 네, 한살됐다. 비영리단체로는 설립한 지 한살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살된 단체가 참 하는 일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또 열심히 준비하시고 있는 행사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행사 준비 중이시죠? 우리 학부모님께서. 네, 이번에 2월에는요. 저희가 1회 VYCC Summer Gallery를 하고 있습니다. 네, Summer Gallery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목적으로 이 행사가 개최되는 건가요? 아, 예. 저희 VYCC가 이렇게 큰 엄브렐라 같이 있어서 월드와 커뮤니티 그리고 가정과 그 넥스 제너레이션을 같이 연결하려는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Summer Gallery는 아이들이 직접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서 그걸 어떻게 세상에 이바지할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저희 넥스 제너레이션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팔고 그걸 또 자선설화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세계를 볼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려고 합니다. 네, 세계를 볼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려고 하신다라는 우리 학부모님의 아주 당찬 포부를 들었습니다. 멋지신 것 같은데요. 멋집니다. 네, 월드와 커뮤니티, 또 가정, 넥스 제너레이션을 다 품는 엄브렐라라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참 멋진 설명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개최되는 그 전시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돕는 건가요, 사모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탈북민 가정, 특별히 탈북민 여성 그리고 그 자녀들 장학금이 될 수도 있고 생활지원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재능 개발을 위한 개발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특별히 말씀해 주신 대상은 탈북민 여성, 가정 그리고 그들의 자녀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궁금합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여기 조슈아와 또 샤론 양이 함께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탈북민을 본 적이 있을까? 또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샤론 양부터. 네, 우리 옆에 어머니. 어머님께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아이들이 이런 걸 준비하면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행사를 통해서 준비하면서 자기들이 노트코리아에 관한 포스터를 만들면서 그분들이 겪는 어려움과 그런 걸 이해하는 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박수를 좀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좋습니다. 네, 우리 조슈아 군도. 저 아버지께서 북한 사역을 하고 계셔서 많이 만나봤고요. 제가 이번에 북한 인권 세미나 통역을 맡아서 했는데 너무나 험악한 환경에 살아가는 북한 분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고 특별히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지구와 뱀을 먹는 게 너무 슬펐지만 그건 어려움을 뚫고 큰 연기를 가지고 탈북하신 분들 너무 존경스러운 것 같습니다. 박수, 박수. 아버님께서 그래서 박수를 좀 요청하셨는데. 저는 감동을 받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기특하고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버님께서 탈북민 사역을 하신다고요. 어떤 사역 하시나요? 이제 북한 대표로 한 분 계시는데 이제 같이 협력하게 해가지고 같이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것을 보고 컸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인 2세 아이들이 사실상 그 탈북민을 만나보고 또 그들을 이해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거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아이들 뿐만 아니고 크리스찬들도 넌 크리스찬도 사실은 생각은 하지만 관심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하고 또 적극적으로 어떻게 그들과 업로드해야 되는지를 참 길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좁은 길이 북한 선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심스럽고 그런데 저희 단체에서는 사실 저는 오랫동안 북한 선교 쪽에 중부기도자로 사역을 했지만 청소년들을 또 함께하는 데는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현정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첫 번째 카테고리가 성경적이고 건강한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관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다민족 청소년이 또 있기 때문에 건강한 가치관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롤밸류 도덕적 가치를 정말 아이들이 가지면서 건강한 인성으로 가기 위한 세미나가 저희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미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룰스코리아를 알게 되고 레피지가 뭔지 알게 되고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는 거죠. 아까도 우리 자슈아 군이 통역 세미나 했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룰스코리아 인권 세미나를 갔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사님을 직접 모시고 같이 하게 됐는데 짧은 시간이 좀 어렵고 그렇지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샤론이 직접 참여하는 것처럼 작품도 내지만 룰스코리아를 설치하고 본인이 직접 사진을 프린트해서 본인이 북한에 조사한 걸 가지고 와요. 그러면 전시회 때 북한에 대한 인포메이션도 전시가 되고 오신 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도 오면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그냥 조금씩 조금씩 접근을 하는 거죠. 다음 세대에게 세계적인 선교관도 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귀한 사역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샤론 양과 또 좌슈아 군을 보면서 한인 크리스찬 어른으로서 참 이들에게 고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공부하기도 바쁘고 여러 액티비티 하기도 바쁠 텐데 이렇게 또 탈북민 사역에 또 관심을 가져주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계시니까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박수. 우리 샤론 표정이 왜 자꾸 박수를 치시지 이런 표정인데요. 그만큼 우리 사모님도 고마운 마음을 듬뿍 담아서 박수를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도 감사하고요. 네.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 갤러리 전시회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이요. 6월 17일이죠. 1시부터 6시 사이에 열린 일고요. 장소는 카와라 그래서 감사하게도 Korean American Women's Association 그 장소를 빌려주셨어요. 그 주소가 1932 10th Avenue LA하고 캘리포니아 9008입니다. 그래서 많이 와주시고 그랬으면 감사하겠어요. 네. 초대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일 토요일 1시부터 6시까지 카와라에서 열리는데요. 또 문의하실 수 있는 연락처도 하나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화번호는요. 714-853-0543입니다. 제 번호입니다. 네. 우리 박사모님 전화번호인데요. 714-853-0543입니다. 다시 714-853-0543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로 들어가시면 게시되어 있어요. 이번 행사가. 그래서 웹사이트 주소는 포스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스터에 나와 있는. 네.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요. 이 포스터 보실 수 있는데요. 포스터 안에 들어있는 이 웹사이트 주소로 들어가셔서 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전시의 주제와 또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주제는 Love and Faith이고요. 사랑하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감사하게 한국에서도 많은 아트를 도움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림도 입고 실용적인 아트, 토트백, 그리고 티셔츠도 같이 팔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20명의 유스 아티스트를 참가했고요. 한국에서는 14명이 참가했습니다. 아, BICC가 아주 쭉쭉 뻗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들이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작품까지 그 도네이션 받으시고. 정말 사운스 코리아에서 왔다는 자체가 의미가 너무 클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학생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행사를 참석하고 있는지, 참여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좌슈아 군부터. 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북한 사람들과 청소년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게 됐고요. 보러 와준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의 그림을 보고 많은 것을 얻어갔으면 하는 마음에. 아, 우리 좌슈아 군 부모님도 좀 만나봐야 되는데 어떻게 키우신 건가 비결이 좀 궁금한데요. 네, 우리 샤론 양. 네. 두 학생 참 귀합니다. 그래서 지금 LA 리더, OC 리더를 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머니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자녀가 이렇게 BICC 유스에 소속되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참 감사하고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쏟아내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러브 앤 페이트인데 그것을 보면서 그리고 성경 구졸도 보면서 어떻게 자기가 없는 것을 만드는 크리에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딴 사람과 커넥 하려고 하는 마음. 그러면 오시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나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요. 맞습니다. 모두가 감사하고 기쁜 그런 행사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실 청소년들은 부모님이나 이런 성인들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은 이걸 시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스태프들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어른들의 수고 위에 아이들이 빛이 나거든요. 그런 역할을 잘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학생들도 그리고 이 학생들을 돕는 우리 학부모 되시는 분도 또 디렉터분도 모두가 기쁘고 감사한 한 마음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깐 애드하면 저희 도와주시는 멘토 선생님도 있거든요. 그분도 정말 감사드려요.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한 그러니까 저희가 어드바이저의 LA 갤러리 디렉터가 계세요. 최선생님이 계신데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이루어가니까 아이들도 그런 부분을 많은 정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정말 크게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도 함께 하시니까 아무래도 이 행사의 퀄리티가 더 올라가고 저희 VSEC 모든 파트가 사실 프로페셔널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섬겨주시거든요. 정말 감사드려요.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이 VSEC 참가하려면요.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한지도 좀 궁금한데요. 나이가 청소년이면 됩니다. 제일 어렵네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런 친구는 오면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드려요. 그러니까 나는 오케스트라도 아니고 갤러리도 아니고 뭐 콰이어도 아니에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갤러리들은 재능을 기부하는 아이들이니까 더 귀하죠. 네. 재능과 은사를 기부해도 좋은데 아직 나는 내 재능이 내 은사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와서 섬기다 보면 그 은사와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또 가질 수가 있네요. 맞습니다. 우리 자슈아가 처음에는 밸런티어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 잡을 찾은 것 같아요. 맞죠? 네. 절대 강요받은 거 아니죠. 전혀 대여 나누지 않은 거예요. 또 우리 지난번에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요. 저희 위주복음 방송에서 나눔온 행사 때 퍼스트 펭귄으로 비아시지가 선정됐어요. 깜짝 놀랐죠.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정말 깜짝 놀랐죠.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뭐 울었죠. 눈물이 났고 사실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은 사실 먹이고 돌봐야 되고 또 지원해주고 격려해야 되는 사실 얘들도 약자거든요. 사실은 외로운 애들이고 그런데 이 아이들과 함께 자선을 하려면 사실 이 아이들을 또 지원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3월 우리가 스프링 콘서트 갤러리를 한 뒤에 이렇게 이제 그런 모든 지출을 제하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지원하고 있던 장애인이 됐던 발달장애인 사실 지원금이 아주 약소해요. 이제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를 먼슬리 그거를 메이크업 해나가야 돼요. 지원금을. 왜냐하면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원할 수 있는 그릇을 GPC를 통해서 채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 정말 영광 올려드리고요. 많은 격려가 되고 우리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런 참 정말 위로도 되었고 정말 감사드려요. 무엇보다 이 사회적 약자 그리고 우리 청소년 얘기를 하면서 우리 박사모님께서 약간 울먹거리셨는데 정말 이 청소년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위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앞으로의 또 비전과 계획도 궁금한데요. 사모님. 비전과 계획은 여전히 다음 세대야 일어나라. 그거고요.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살아나면 저는 세상이 살아날 거라고 믿고요. 이제 우리가 비전을 갖고 있는 아까 우리 김현정 우리 어머님께서 네 개의 카테고를 다 외워서 하신 게 너무 감사했고요. 월드, 커뮤니티, 홈,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 네 파트가 두 네 기둥이 든든히 서가는 그런 비전이 그대로 있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기도 제목을 아예 여기서 겸하면 청소년들은 자선활동에도 참여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도 많아요. 심리치료도 있고 미술치료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인력도 필요하고 지금 센터가 저희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설치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함께 섬기면서 자선을 하는 그런 우리 식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정 걱정은 안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믿어요. 아멘 비하실 수 있어서 지금 필요한 부분들 놓고 열심히 기도 중에 계신데요. 저희도 좀 기도의 손길을 보태서 그 말씀하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는 걸 좀 저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 학생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비하실 수 있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어떨 때 많이 뿌듯한지 우리 조슈아 군부터 어떨 때 많이 뿌듯한지 궁금한데요. 저는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 활동하는 것들에 관심을 많이 주실 때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관심을 받아줄 때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 글자도 빠지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을 때 뿌듯하다라고 해주었습니다. 네 우리 샤론 양은 어떨 때 가장 뿌듯해요? I think I'm the most proud when I can see all the artwork displayed on the walls before the gallery even opens because there's a moment where we have everything on display and we have all the decorations up before we open the gallery to the public and it lets me appreciate all the hard work that all the students have put in throughout the entire months beforehand. Yes. 그러면 이렇게 딱 일찍 오셔야 돼요. 샤원이가 말한 거는 딱 아이들의 마음이 딱 예쁘게 전시되어 있을 때 제일 기쁘다. 왜냐하면 그게 아이들의 마음을 쏟은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오셔야 돼요. 그거 보고 싶으시면요. 늦으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좀 알려드릴까요? 6월 17일 토요일이죠.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오후 1시부터 6시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6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카와에서 열립니다. 문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번호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 번호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714-853-0543 다시 714-853-0543 번호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열심히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가운데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조슈어 군부터 답변해 주세요. 학생들이 열심히 아트 작품을 준비했고 많은 분들이 와서 작품을 보시고 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마음이 통하는 아트를 구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LA에 오시기 힘드시면 LA에 가까운 분들께 VACC ARK GALERY NEW 소식을 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데리고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톡톡히 해주고 있어요. 우리 샤론 양. I'm preparing myself with hopeful expectations for the gallery in order to create exposure as well as inform the wider audiences regarding North Korean refugees. And I also hope that our organization will be able to raise enough money to contribute towards assisting them as well. 그래서 아이가 희망을 가지고 이 아트 전시회가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걸 통해서 펀드레이징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약자들과 북한 여성분들 피난민 여성분과 아이들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참 귀한 저도 이렇게 놀래요. 아이들의 마음을 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아이들의 생각이 깊고 정말 따뜻하고 맞습니다. 저도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가 밝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할렐루야.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께 이번 전시회의 초청 메시지를 우리 자슈아근 샤론 양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학부모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모님께서 해주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슈아. 아까 했던 거. 아까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 초청 메시지 해주시고요. 초청 메시지 해주시고요. 아이들이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은 디자인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을 크리에이터 칠 때 하나하나 특별하게 만드신 크리에이션이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아이들도 하나의 작품을 생각하면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오실 때 딱 마음에 드신 아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커넥션이잖아요. 아트끼리 하는 커넥션과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한 가족, 한 민족이잖아요. 같이 도울 수 있게 많이 와주시고 앞으로 계속 응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우리 사모님. 저는 충분히 인비테이션을 보낸 것 같고요. 저는 사실 VRCC가 이렇게 뉴스가 뭔가를 하는 데는 정말 지원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재정, 장소, 안전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험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행정적 어떤 안정, 또 조직적인 안정은 정말 후원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디렉터로서 드릴 수 있는 부탁은 그런 후원의 자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회적인 것보다 정기적인 후원도 너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중부기도팀이 있거든요. 기도자로 우리 권사님들, 할머니들 들어오셔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쥔에 있는 이번 뉴스 갤러리 이후에 또 폴 콘서트에 우리 많은 청소년들 초대합니다. 상담 문의 언제나 환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탈북민 가정과 그 자녀를 돕기 위해서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는 BICC 뉴스 갤러리 팀분들을 모셨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한 수익금이 어려운 탈북민과 자녀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전시회 잘 준비하시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인 예수님만 전해요.